강력한 두유의 힘, 놀라운 영향과 효능 공개 안녕하세요. 건강애호가 여러분 라이프매니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먹어오고 있던 두유에 대해 어떠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상에 이로운 점에 무엇이고, 섭취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두유를 먹으면 우리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로운 요소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두유의 놀라운 영양과 효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두유 소개 두유는 우리 몸에 많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건강음료로 유명합니다. 두유는 대두 또는 검은콩을 주재료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유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유에 함유된 식물스테롤은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2. 두유 영양 프로필 두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D, 리부플라빈, 비타민B12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빌드업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칼슘과 비타민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부플라빈과 비타민B12는 에너지 생성을 돕고 신경기능을 지원합니다. 두유는 장래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대체 음료수입니다. 3. 건강상 이로운 점 두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D 및 리부플라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며 에너지 및 대사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두유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근육의 건강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칼슘은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영양소로 두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를 강화시키고 조절해줍니다. 셋째, 비타민D 및 리부플라빈은 에너지 대사를 지원하고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 두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두유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섭취 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 두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비건이나 유제품 섭취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두유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기 장애, 알러지 반응, 혈당 수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두유 중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도 있으니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피하고 첨가된 설탕이나 화학 첨가제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섭취와 함께 두유를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종합 의견 두유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한 식이 섬유와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유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유는 고영양 가치와 다양한 효능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을 주는 음료이며 다양한 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두유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세요. 자연의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이프매니아 채널